책 이름이 거부할 수 없는 미래인데 우리가 미래를 논할 때 최근의 현안이죠. 노동에 관해서 또 빼놓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문제된 것은 대통령께서 52시간 노동을 넘어서서 69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포괄임금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야근이나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단을 하나로 묶어서 지급하는 형태의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이거는 69시간까지 가능한 노동 제도와 결합하게 되면 사실상 무료 야근을 더 강제화하는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유연하게 근무제를 조정하고 휴가를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준다 하더라도 회사에는 제도를 넘어서는 눈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보정이 없습니다. 8시간 노동,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것보다 노동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 사람의 조롱성과도 결부되어 있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MZ세대와도 이 하두에 오른 얘기 때문에 갈라치기도 되는 모양새였다가 지금 또 의견 수렴해보자 이렇게 펼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의견 수렴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던지고 나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논란일자 철회라는 것을 상투적인 문구로 쓰거든요. 정책을 뭔가 던졌다가 논란일자 재검토, 논란일자 철회.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신뢰성이 떨어져요. 정부 발표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이번에 6천명 대상 여론조사를 하고 이렇게 공론을 살핀다 하는 것들도 사실 선행되었으면 참 매끄러웠을 텐데 그런 것들이 반응이 안 좋으니까 나오는 모양새로 되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9시간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거대 양당의 의견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양당 체제에서 거대 양당이 품을 수 있는 주제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원론적으로. 그런데 대통령께서 노동에 대해 갖고 계신 관점. 공무원도 포괄적으로 저는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께서는 검찰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수사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69시간 노동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을 때로는 집중해서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수사가 이렇게 강하게 진행될 때는. 그때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20시간도 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또 상대적으로 일이 적을 때는 또 편하게 일할 수 있겠고. 그런데 그런 직종이 또 대부분은 아닙니다. 상시적으로 근로를 해야 되는 직종들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다양한 직군을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